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은행주들의 상승탄력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배당에 대한 호재로 금융주를 다시 살펴보자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은행주들이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은행주들 호재를 받아서 계속 상승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은행주들, 금융지주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것도 역시 대형주이기 때문에 괴를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도 금융주들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융주들에 대한 절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죠. 2분기 실적도 좋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의 핵심 수익이라고 그러죠.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 1분기에도 0.5%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 늘어나는 폭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은행 계열사라고 얘기를 하죠.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어찌 보면 향후에 성장성을 좀 더 받쳐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기업 여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증가하는 게 향후에 은행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슈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은 총재가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경기 상황이 계속 호황이, 그러니까 호조가 지속이 되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그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현재같이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금리 상승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금리가,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테이프링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금요일 날에는 좀 빠졌지만 지금 1.6%에서 1.7%대를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난주에 2.2%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가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향후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여신 금리는 상당히 낮지만 여신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은행 수익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은행의 배당 관련된 이슈가 같이 맞물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금융당국에서 배당을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들이 배당 성향을 본다고 하게 되면 30% 그 내외를 유지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대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 말 이후로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작년에 배당을 못 셌던 부분과 그다음에 올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배당이 늘어날 수 있을 그런 계약성이 충분히 있고요. 특히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 정관상에는 전부 다 중간 배당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금융만 지금 계속 중간 배당을 했는데요. 나머지 KB나 우리금융 그다음에 신한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중간 배당을 적극적으로 엄투하고 지금 중간 배당을 할 것과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배당이 실시가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정도 미리 선침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금융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전체적인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여기에 더불어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배당의 메리트. 중간 배당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6월 말까지는 어쨌든 매수를 하에 놓으셔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심리 때문에 수급이 좀 쏠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함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 두 가지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형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